메타버스 공간에서 만나는 대학 캠퍼스 U-Bus 함께 만나볼까요? U-Bus는 시공간을 넘어 학교와 학생을 위한 강의, 실습, 토론, 도서관, 상담, 전시, 취업, 축제 등 캠퍼스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대학 특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U-Bus 캠퍼스는 별도의 앱 다운로드 없이 웹페이지에서 바로 접속 가능합니다. 마이룸에서는 아바타 의상과 액세서리를 꾸밀 수 있고 방 크기 변경과 인테리어 소품 배치 같은 방 꾸미기 기능을 제공합니다. U-Bus 아이디를 만들면 누구나 U-Bus 내 모든 대학에 방문해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학교 전공 강의 등 일부 공식 과정은 소속 대학 학생 교직원 인증 절차를 거친 사용자만 이용 가능하며 대학 요청에 따라 행사, 오픈 강의는 게스트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실 캠퍼스와 동일한 미러 캠퍼스가 있어 현실과의 연결성, 동질감이 생기고 몰입감이 높아집니다. 현실 대학 생활을 더 편리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가상 캠퍼스 인프라가 됩니다. 신입생이나 유학생도 캠퍼스를 미리 방문해 보고 투어와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의 기본 공간인 강의실은 500명이 동시에 강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강의실에서는 실시간 강의를 진행하고 텍스트 채팅과 화상을 통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블렌디드 러닝 방식의 강의 진행을 통해 학습자 주도의 새로운 학습 패러다임을 만들었습니다. 교수는 크로마키 효과로 현장감 있는 강의를 송출하며 학생은 메타버스 강의실에 함께 모여 조별 발표 및 토론을 하고 교수님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 시스템과 메타버스 연동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학교의 LMS와 연동하여 교과 및 비교과 과정을 동영상과 실시간 하이브리드 형태의 강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실습실에서는 3D 시뮬레이터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기계, 의료,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오프라인 실습의 제한성과 화상교육의 한계를 넘어 시공간 제약 없이 다수의 학생이 원하는 시간에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대강당은 강사님이 쉽게 특강 및 강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대강당에서는 대규모 특강이나 행사, 공연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학교 외부 게스트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대강당은 입학식, 졸업식, 비교과 특강과 같은 대규모 실내 행사 장소로 사용할 수 있고 채팅, 질의응답, 설문, 퀴즈 기능을 통해 강사와 참석자의 쌍방향 소통을 기반으로 합니다. 특강을 통해 스펙업이나 취업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질문을 실시간으로 남기고 강사에게 직접 답변을 받을 수 있어 상호작용하는 메타버스 캠퍼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상담실은 본연의 기능인 취업상담 및 행정문이 심리상담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일대일 교육에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되며 상담대기실에서 상담사와 내담자의 아바타가 상담실로 입장한 후 상담이 시작됩니다. 아바타 또는 특정 화면을 노출할 수 있고 상담자와 내담자의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캠을 온오프할 수 있어 실제 얼굴을 노출한다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주 교육대학교에서는 지역사회 초등학생 대상으로 유버스 내 상담실을 활용한 학습 멘토링으로 학습 격차 해소 및 교육 분야의 지역 상생 협력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교과목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는 물론 정서적 안정감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상담실을 활용한 원어민 밀착 지원으로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상향 평준화를 주도했습니다. 이처럼 유버스 상담실은 학생들을 지원하는 목적에 따라 다용도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학습 시스템의 기본인 도서관에서는 개인 스터디룸은 물론 그룹 스터디도 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 최적의 온라인 학습 환경 스터디 윗미를 통해 친구들과 스터디를 진행하고 스터디룸을 통해 무제한 화상회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자발적으로 스터디룸을 개설하고 친구 초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홍보관에서는 학교 홍보 배너 및 영상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학생 동아리 작품 전시 및 졸업작품 전시를 하거나 유학생을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박람회장은 취업 박람회, 과별 소개, 동아리 홍보관, 작품 전시회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을 선호하는 대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메타버스 박람회장을 둘러보고 직무 박람회에 참여한 기업들의 배너를 클릭해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유버스 플랫폼은 기본 요금만으로도 강의실, 도서관, 상담실 등 대학에 필요한 주요 공간과 기능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용 캠퍼스를 지원합니다. 일반 대학은 물론 사이버대학 및 교육대학 등 정문 커스텀 후 상황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학생, 예비학생, 유학생, 졸업생, 교수님 모두 시공간을 넘어 교류하고 배울 수 있는 유버스 캠퍼스를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